엄청나, 엄청납니다. 우와. 원호 신자원. 오. 우와. 이야, 대박. 어, 형님. 대박, 대박. 네. 얘는 들어가면 안 맞어. 아, 그게 아니라. 네. 이 회장 물에서 당기면, 밑으로 쪼는 시간 딱. 오케이, 알았어. 이야, 이거 봐라. 우와. 닦아, 닦아. 이야. 모래라 좀 씻고. 그러니까. 채소 좀 시키고. 나가서 시키고. 형님 어제 10마리 잡았지. 10마리 잡았지. 난 100마리 갈 거야. 시대야. 우와. 뭐지? 통화? 빨리 나와봐라. 빨리 나와봐라, 오빠. 제맛. 여기. 바다. 아, 나. 여러 마리도 안 가면. 여러 마리야. 어. 승화. 오, 돈. 큰 거 두 마리. 대박. 요아. 세 마리. 돈. 네 마리. 으아. 우와. 우와 오늘 처음에 신났어 우와 대박이다 대박 이야 이게 사이트 엄청 큰데?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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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오 기가 많았다 기가 나와 두 마리 뒤가 5마리 아이고 완전 그냥 네 걸레가 됐어 걸레가 기가 좀 더 저렴인데 후 후 기꺼기가 들어와서 미웠습니다 도움만 잡고 이야 이야 야가 장원이겠죠? 이렇게 이걸 잡고 싶어갖고 도움 촬영을 했는데 나 이거 숭어가 치는 이야 그 정도로 숭만이 좋았단 얘기잖아 아이고 완전 같나 저쪽으로 도로 다 들어갔어 자 저쪽으로 도로! 도로락 새우나 봐 얘네 내 말이야 저쪽으로 틀러내 git 자, 빨리 가려줘 아, 시간 많아가지고 응 간다고 나도, 나도 이야, 대박이다 우와 저 투박 좀 한 번 봐요, 저 아, 완전 누더기가 됐어, 누더기가 이야 아, 참 상통하게 네 마리 나란히 나란히 숭어도 한 번 키우고 야, 좀 가만히 있어봐 촬영, 촬영, 동랜 대박이다 또 돔 또 돔 또 돔이야? 응 응 송아 이제 돔을 자꾸 잡다보니까 그 손맛이 넓적하네 보이는 게 동마리? 난 지금 한 마리 봤는데 오, 두 마리 네 이쪽 끝에 있고 세 마리인가? 이쪽에도 있고 네 마리? 다섯 마리? 응 우와 다섯 마리인가? 아니, 송아다 이거는 얘는 송아고 두 마리,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아, 좋다 아, 귀엽다 야가 장원이잖아 응, 다섯 마리 응 없어, 이 마리야 누가 두 마리 아니야 야가 장원인 것 같아 오늘 응 오늘의 장원이 가 같은데? 네? 아니야 아니야 아깝게 더 커? 하여튼 오늘 사이즈는 다 덮다 그러게 진짜 좋네 아 아 아 으 무릎을 착! 꿇고 잘못했다! 그래야지 가가 잘 빠질 거 같아 흠 흠 흠 가가 좀 크잖아 네 내 앞 앞끼도 없어 앞 앞끼도 커 끄는 수리 전원 점프해서 나갈 것 같아 덮볼보기 안녕하세요 오오오 완전히 세상에 으악 으하하하하 우와 대박 대박 아주 오늘은 잡히는 것마다 잡히는 것마다 25 이상은 되는 것 같다 도로가서 옮겨붙네 도로 올라오라니까 데리고 참 그리고 이제는 이쁜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. 오, 하하하. 오늘의 고구맛이 오는 것 같아요. 오, 하하하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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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 이래 수건 죽이네 좋은 줄 알아, 수건 줄 알아 이쁘다, 이뻐 푸름이 쉽지 않나, 사이즈로 이런 날이 언제나 올라 대박이네 빠졌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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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땡겼나? 들은 것 같아, 그쪽 끝에 들었어, 들었어 두 마리, 세 마리 고맙습니다, 오늘 아주 이런 날이 또 있을까요? 아, 올시다 이제 세상에 이제는 안옵니다 세상 세상 두 마리는 안올 것 같아 이야 이야 깨끗아 아냐 아, 싱가 싱가 고깃집에 들어가서 대응했구만 가방이 있음 너무 힘들다 가방이 있으며 잘 나올텐데 보라 지금 아, 너무 멋지겠네. 아, 너무 멋지겠네. 아, 너무 멋지겠네. 자꾸 집안 빠져. 아, 너무 멋지겠네. 더 큰 게 안 나오네. 아이고, 터졌다. 아까부터 숟가락이 자꾸 달라. 난 이거 또 못 깼지. 좋습니다. 이말이. 세수 안 해도 이쁘다. 왔어, 또 왔어. 또 왔어. 왔어 하니까 옛날 생활. 생활의 날이 찍을 때. 왔어, 또 왔어. 또 왔어. 10초도 안 돼서 또 왔어. 날이, 날이 퍼라 그러나? 왔어. 저, 저 김경식이. 개그맨. 아직 안 보여. 끝에, 저 끝에 있다. 아니야, 끝에 있어. 도미야. 끝에 있어. 두 마리다. 오케 좋아 좋다 좋아 이쁘다 아 이쁘다 이쁘다 빠지는 것도 알아서 빠지고 야야야 이런날이 다시 올까 책 또 내려갔어 여기야 아우 세상에 이런 날이 다시 올까 아우 한 번 잡히면 두 마리 세 마리 좋다 이런날이 또 언제올라나 정말이라고? 4개 할까? 집기가 좀 없었어 밖에 집기가 왜 이리 많아 아기 없네? 어 하나하나 한 마리 가도 다 한 뺨이삼이다 다 무조건 한 뺨이삼이다 그 땜에 아들어 더 올려야 되겠다 점점 물고 가는 거 봐 물고 가는 거 봐 1.5번 2.5번 오도독 오도독 와서 푸짐해 오에게 도착 아.. 한 마리는 들었다 감성돈이다. 2마리. 3마리. 3마리. 아, 2마리. 저 밑에도 있잖아. 뭐야? 3마리. 3마리다. 나이저 좋았습니다. 4마리. 저 고양이는 꼭 보여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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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신경 쓸 수 없어. 나이저 진짜 좋다. 맨날 엄마야, 아빠야 하는 것만 잡다. 빠졌네. 한 마리가. 자조라, 자조라. 여기 와서. 양이 가지고, 저거 먹을 수 있겠나 저렇게. 그러니까. 몰고 갈 수 있나? 나이티티 생각은 좀 더. 바닥바닥. 가져가, 얼른 가져가. 얼른 가져가. 얼른 가져가, 얼른 가져가. 저거 커서 못 들고 간다. 못 들고 간다. 어. 살아있고. 응. 와, 저게 진짜 많아. 30마리 이상대. 우와, 들어봐봐. 우와. 우와, 엄청나, 엄청납니다. 우와. 원없이 잡았습니다. 나이티티. 마지막으로 옮겨야죠. 눈цию. 죗이 너무 좋아던가. 좋아. 나이 스테이크. 혼자서에 왔다.